그동안 내가 했는지 조명하지 않아요 그대 곁에서 위로받고 또 행복했죠 난 착한인걸요 내 걱정을 정말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 정말의 형님을 제가 한 번 보세요 나 오기 바이바이 땡큐 아 배고파 뭐 먹지? 메뉴 추천 좀 해줘 봐 이거 시켜야 돼 지금까지 행복했어 20만이네 1위, Justine 2위, Sandra 3위, Ayako 4위, Gaudi 5위, Steaklet 6위, Alice 7위, Sora 8위, Ju 9위, Milly, Hioni 10위, Son, Sumin 11위, Won, Sunny 12위, Rocio 13위, Sukaina 14위, Bungy, Nuna 15위, Hada, Rika 16위, Kheo, Kim 16위, Kim 17위, Justine 18.12, 19.12, 홍양저, 단자, 홍, 이심이, 에스마니 누나 엄마 가대 나는 진짜리 나는 내 것까지 난 너무 감사의 주인공 내 것까지 너무 감사의 주인공 나는 그대가 그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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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신— 너의 신이 정말 잘 버리지 않아 너는 내게 마음을 기저 앞에다 점점 뭐 늦도 할 때 나의 슈스 육업시지 응 매몸 개서 슬퍼만 감싸는 수건 내게 동돈이어보이야 아 annah 자 그대 오면 넌 잘 못할 수 없어 저 그대 그 지랜서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어디가? 데이터로 가? 그때부터인가? 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났지만 재밌게 누가 서러워야 사랑도 미어갈 수 있는 Are you a member of a VB? Our VB's name is Bermuda Rosemary what is it? I love my love 하인생은 뭐야? 많이 화내었어 난 이 새끼가 난 하나 짓고 많이 화내었어 입어주고 싶었어 난 현실 인생 더 높은 곳에 서울날 가만있어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다 늦겠어 너너질 때 좋아 사랑보다 봄이 더 커졌어 봄이 더 커졌어 봄이 더 커졌어 이센이 안녕하세요 All of my life 내가 믿을 때 You are all of my life 네가 날 채웠는데 단 어떤 걸로 나를 채웠봐도 All of my life You are all of my life You are all of my life 지워지지가 않아 Do you like Jirogan? Yeah, I like him. I respect him really so much. Do you like Wanna know? Do you like Wanna know? 자, 저녁 메뉴로 추천해주세요 이제. 배고프니까. 추천을 해줘야 그러지. 지효가 당겨. 치킨. 저쪽으로 눌러. 띵. 밥 먹어야죠 땡기는 게 진짜 없다 어렵네 어우 당장 당장이 땡기는데 다음주 끝나면 또 업소가 있어요 있을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네 당장 나 당장보다 당장 좋아 당장도 좋지 목소리가 어떻게 이르지 안지영님이랑 아이유님이랑 쥬어에쥬스 쥬어에쥬스 좋겠다 진짜 먹으면 먹었다고 해줘 알겠습니다 탕수육이랑 짜장면이야 Do you like BTS? Yeah? I really expect them 약한 맘만 달랠 수 없네 잠도 오지 없는 밤에 이젠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져 갖고 너의 슬픈 기소만이 나의 맘 속에 가득 넘어 흐를 것 속 이렇게 강말로 따뜻한 벽에 가사.. 가사.. 워낙 전 Kelce가 다 붙어있는 달달하네.. 너무 잘하긴.. 점점 기술이 alcanz기 때문에 이 곡을 뽑는다.. 감시한다고 하자 사실은 짠깁게 먹으면 다 없어서 challenging.. 이 노래가 끝나면 방금 중료할게요 샌드락 샌드락 욕분님, blowing, knowing, 그러므로 젠니님 고맙습니다 샤드락 샤드락 해보니 샤드락 이 노래 끝나고 방송하신데요? 감상 좀 있어야 해. 미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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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니미끄니 라이알라 포트한 미끄니 무기 미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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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한테 빛나더라 바로 잘하자 서주민단이 들어가세요 왜 영어로 말하는 분이 없어요 영어로 대답해 영어로 대답해 영어로 대답해 자 여러분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매주 주말에 아마 스케줄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잡죠 봐요 볼 수 있을 때 빨리 봐도야 못 볼 때 또 추억으로 버티지 얘들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저녁 맛있게 챙겨드시고 감기 주셔야 어떤 소요를 exhibitions